출고되는 일정이 정확하게 좀 나와야 돼요. 미리 사놓을 수는 없죠. 아 그래요? 네. 출고 열흘 전에 해서 허가권을 다 내놓고 차가 나오면 바로 등록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디젤트럭입니다. 네. 지금 임대넘마 쓰고 있거든요. 신차 지금 주문을 해놔서 구매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차는 몇 톤이죠? 1점이요. 1점이요? 네. 점이 냉탑. 차는 출고가 언제 돼요? 제가 12월에 주문했을 때 그때 한 3, 4개월 걸린다고 했었는데 아직 멀었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용달번호판이 네. 이 정도 거래돼요. 지금은 계약을 못하고 계약하는 시점은 차량 출고 한 열흘 전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계약 들어가고 출고되는 일정이 정확하게 좀 나와야 돼요. 미리 사놓을 수는 없죠. 아 그래요? 네. 출고 열흘 전에 해서 허가권을 다 내놓고 네. 차가 나오면 바로 등록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차주는 저희 배우자부로 할 건데 아 계약도 사모님으로 했어요? 네. 사업자로 해서 그렇게 다 계약을 했거든요. 네. 사업자도 근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돼요. 명의자하고 허가자는 네. 운전면허 없고 자격증 없어도 돼요. 네. 이 차를 누가 운전할지 이제 운전면허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기사로 한 명을 등재를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사장님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네. 차 출고 한 열흘 전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로 들고 계약 진행하면서 네. 인허가 신청을 미리 하는 거죠. 주소지가 어디예요? 순창. 네. 순창에다가 순창군에다가 접수를 해놓는 거죠. 아니요. 근데 보니까는 유튜브 보니까 다 그 계약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올라오셔야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네. 이거를 전화상으로 하고 돈 보내달라면 다 보내주고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만나고고 사무실 가서 내용도 들으면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거기 유튜브에 봐도 멀리서 부산에서도 오고 전라도 광주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일을 하루 용차를 쓰고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가 더 정 뭐 그렇다 그러면 그때 서류를 등기로 해도 되고 저희는 뭐 믿을 만한 회사니까 바쁘신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면 등기로 하고 아니면 주말도 가능해요. 서류는 평일 날에 준비하고 주말에 올라오셔도 돼요. 미리 예약만 잡아주시면 그럼 일요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금액이 크니까 만나 뵙고 타는 게 좋아요. 사실 그러면 일요일로 해서 잡아서 가면 네.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놀러 오시는 게 좋아요. 그 총 금액의 취등록세가 그러면 취등록세는 차가에 비례하죠. 신차가에는 어차피 취등록세가 한번 네. 거기 내야 되고 등록할 때 대신에 뭐 흰 넘버가 아니라 노란 넘버 등록하면 취등록세는 좀 4%로 적게 내고 넘버 땡겨올 때 취등록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협회 가입해야 되고 이전 대행료 발생하고 협회 가입은 가입 안 하고 주내원 뭐 그런 식으로도 있던데 네. 가입 안 하고 취업 복원만 해도 돼요. 사실 자격증명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 가입은 의무적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니까 제가 지금 경기도꼴로 자격증명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해야죠. 차 남바도 바뀌고 본인 회사의 전북 이제 남바로 받아야 되고 전북에 있는 용달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등록한 신차 번호가 찍혀야 되고 협회에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크게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근데 저는 이제 고정일을 하다 보니까 아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취업 보고만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등세만 해놔도 돼요. 그런 것까지 절차를 다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자격증명까지 다 만들어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10일 전에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거죠? 영업사원한테 내가 이거 차 출고되기 전에 넘버를 진행해놓으려고 하니까 네. 열흘 전이나 뭐 2주 전이나 연락을 좀 달라 그러면 그 이제 계약할 때 그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이나 유류카드나 이런 것도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게요. 그때 유류카드는 어차피 지금도 쓰고 있어서 네. 정정해서 쓰거나 아니면 신규로 만들거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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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